저희도 깜빡아. 저희도 깜빡아. 오케이, 됐어. 시간, 시간, 시간. 빨리, 빨리. 시간 없어. 야, 이것도 안 된다. 야, 이것도 안 된다. 야, 이것도 안 되네. 아, 얘네들이 제일 유리해. 아, 얘네들이 제일 유리해. 빨리 가. 형돈이 형. 야, 사진 찍어? 야, 사진 찍어? 조금만. 빨리 가. 옮겨, 옮겨.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조금만. 빨리, 빨리, 빨리.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성공. 58초. 58초. 3mm 승 무조건 아 이거 무겁지 않으세요? 공연한 거고 아 이거 누가 먹었습니까? 어? 레스토랑 어? 저녁구나 보다 밥은 맥이네 그래도 야 이게 미션이 우리가 예측하는데 혹시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우리 팀 1등인데 야 딴 친구들 안 맞지 않아 근데 우리 팀이 안 굴려요 아 이거 뭐야? 1, 2, 3, 4로 앉으면 돼요? 아니요 자 지금 이 앞에 있는 수저 네 뽑아서 카메라에 하나씩 보여주세요 아 보여요? 네 어? 3번 3번 자리 가서 앉으세요 아 보여줘 그냥 아 왜 이러면 왜 이러면 왜 이러면 딸이 많아 어? 자 한번 봅시다 이번 미션은 크리스마스의 만찬입니다 아 맞다 크리스마스다 자 여러분들 30일 게임 아세요? 네 30일 게임 아시죠? 30일 되는 사람이 걸리는 거 있잖아 1, 2, 3 10가지 음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1번부터 먹고 싶은 개수대로 먹은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되는데요 마지막 남은 한 개의 음식을 먹는 사람이 탈락입니다 그래서 탈락된 사람은 한 명씩 빠져가지고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돼요 그리고 와 재밌다 재밌다 나는 오늘 따라 뭐 설명을 하면 뭔 말인지는 전형부터 하나 먹겠습니다 그냥 형님 음식 드시면 됩니다 한 사람당 6개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예스 최후의 만찬까지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승리입니다 자 동이 동이 몇 번 뽑을 거예요? 자요 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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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7 7 10 야, 역시 고르는 눈이 있다. 감사합니다.